지금 이 시대에 선거부정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입을 다물고 언론계가 일체 그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문제가 불거져서 인천연수월 영등포월 양산을 파주 등지에서 다섯 번의 재검표가 실시되어 가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100%, 1000%, 10,000% 정도의 부정선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재검표를 미루고 그리고 또 재검표에서 나온 그런 정인신문에서도 소극적이고 또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나 변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에 날아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과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까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지만 실상 그 검수완박의 근원이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2017년도 대통령선거 이후에 대한민국당에서 이루어졌던 5대 공직선거가 모두 선거 부정으로 점철져 있었던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말과 글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입을 다분 상황에서도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의 단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양심을 미뤄볼 때 소위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어떤 사회가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 무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침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또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꾸준히 계속하시는 그런 숨은 애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위 부정선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항상 국난을 당하게 되면 지도청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대개 서민들이 의병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앗은 그런 단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과거에 의병들이 일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업의 현장에 종사해서 일상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 없는 시간에 밤을 세워가면서 소위 선거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숨은 애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월 5일 날 시행되는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과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어떤 방법 어떤 조작 방식과 어떤 조작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또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위 권력을 훔치고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쳤는가 이 문제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018년 지방선거인가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만일 사용되었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작 공식과 조작 방정식과 조작 엔진과 조작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동소위한 그러니까 자동차나 선박 정도의 엔진을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같은 엔진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일이나 2017년 대통령선거를 분석하는 일이나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분석하는 그런 사례들나 연구들은 다 합하여 선이 됩니다.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정의를 구현하는 데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용됐던 조작 방법은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실체나 사실에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되는 내용은 재야 고수라고 불리는 한 분이 소위 조작 방식 조작 공식이라는 부분들을 2018년 지방선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밝혀낸 것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에 지방선거에 사용됐던 조작 엔진이나 조작 공식은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 사용됐고 2020년도 4.15 총선으로 사용됐고 만일 특단의 조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그런 조작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